Alerts를 좀 보시겠습니다. Alert, 방심하지 않는, 그래서 경계하는, 방심하지 않는, 경계하는, 명사로 경보. Alert, 방심하지 않는, 경계하는, 명사로 경보, 경계. 동사로 위험 등을 알리다, 주의를 환기시키다, 경보를 바라다. 위험 등을 알리다, 주의를 환기시키다, 경보를 바라다. Be on alert, 알아두셔야 되죠? Be on alert, 경계태세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방심하지 않고 있다, 경계태세에 있다. Be on alert, 또는 on the alert, on the alert. Be on alert against possible enemy attacks. Be on alert against ~~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취하다. Be on alert against ~~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취하다. Be on alert against ~~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취하다. 있을 수 있는 적의 공격에 대비해. Should always be on the alert. 항상 경계해야 한다. For icy conditions. 결빙상태가 있나. 빙판끼리 있나 항상 경계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앞에서는 against 가 왔죠. 모모에 대비해서요. 지금은 for 가 왔습니다. 모모가 있나 없나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a bomb alert, a fire alert. 폭탄 경보, 화재 경보. A bomb alert, a fire alert. 좋습니다. 처음부터요. 찬양